안녕하세요, 제철건강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완두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담백한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이 낮고, 전분 함량이 높아서 단맛이 뛰어난데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양소는 물론,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완두콩의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 섭취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5월이 제철인 완두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우수한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재생, 호르몬 및 효소의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완두콩에는 특별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완두콩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리놀렌산과 올레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을 함유해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해 갱년기 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갱년기 탈모는 물론 남성형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비군의 일종인 비오틴을 함유해 체내에서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오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모발이 건강해지고 손상된 모발이 빠르게 재생되어 튼튼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완두콩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린 성분은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암에 도움을 줍니다. 완두콩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사포닌과 이소플라보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해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직장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건강을 개선합니다. 완두콩은 루테인, 지하잔틴 성분을 함유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A, C, E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변비 개선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완두콩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을 함유하여 체중관리에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총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독소 배출을 도와 변비를 개선하고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가 약한 경우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완화됩니다. 콩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구토, 설사, 피부 발진,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퓨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며 과다한 요산 수치는 통풍이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두콩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가치를 높이는 식품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부족한데 완두콩과 함께 먹으면 이를 보충해줍니다. 완두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하여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에는 메티온인이 부족하지만 완두콩과 함께 섭취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 들어있는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완두콩을 곁들인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가열하면 완두콩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섭취하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며 색과 풍미도 유지시켜줍니다. 완두콩은 하루 1분의 1컵에서 1컵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완두콩을 샐러드나 수프, 죽, 영양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영양가치를 높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철건강은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제철건강은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